드디어 카이스트가 만든 네발 로봇이 세계 최초로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과연 그 기록은 어땠을까요? 이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포 소리와 함께 마라톤 참가자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로 네발로 달리는 낯선 형체가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개발한 로봇계 라이보입니다. 시속 10km 속도로 꾸준히 달리는 로봇. 바람이 새찬 언덕을 오르는 일도 거뜬하고 커브길 주행도 부드럽습니다. 어느덧 결승선이 눈앞. 공식 기록은 4시간 19분 52초. 로봇계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건 세계 최초입니다. 기존 로봇계의 최장 주행 거리인 20km의 2배 넘는 거리를 실전에서 뛴 셈입니다. 지난 9월엔 결승선을 5km 앞두고 방전됐는데 이번엔 배터리 성능 대신 모터와 기어를 포함한 설계를 보완했습니다. 오늘은 안전상의 이유로 연구팀이 함께 달리며 조종했습니다. 향후엔 복잡한 산악지형에서도 스스로 다닐 수 있게끔 개발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도심 속 순찰이나 재난지역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데에도 활용될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gastronautolog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